안녕하세요. 오늘은 헤븐스 주쿠박스 32카운트 4홀댄스구요. 하이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없고 한 번의 리스타트가 6번째와 16카운트 끝나고 있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오른발 크로스랑 리커버 사이드 셔틀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쪽 8분의 1턴 왼발 포드 스텝 터치 오른쪽 8분의 3턴 6시 방향으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포드 셔틀 스텝 볼 스텝 왼발 사이드 투게더 백 셔틀 백 포드 백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락백 리커버 포드 스텝 왼쪽으로 2분의 1 피버턴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4분의 1턴 하면서 왼발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는 리스타트는 6번째 월 16 카운트 끝나고 있어요. 9시 방향에서 6번째 월 시작해 볼게요.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3시 방향에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1 3 4 5 7 9 2 4 5 7 9 4 7 8 9 4 9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